여기는 오산시에 있는 오산천 입니다 오산천 여기도 많은 물올리새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네요 물속으로 그냥 머리를 들이받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뭘 잡았을까 물고기가 정말 많네요 물고기가 정말 많네요 물고기를 заявляють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먹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Would small 물고기는 올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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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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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vel yi. 한글자막 by 한효정